나는 2학년 채널 참이 받는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마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버린들이 자꾸 묻어봐 커서 보고 자고 싶은 짓은 묻어봐 정말 힘든 지문야 밥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얍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될 듯 행복하면 될지 뭐가 될 듯 함께하면 될지